쌍용차 이사의 의향 마힌드라 사장이 기자들에게 전한 이야기를 옮겨서 보도했습니다. 2011년 쌍용차를 인수한 마힌드라 그룹은 현재 쌍용자동차 지분의 75%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쌍용자동차 상황입니다. 쌍용자동차 문제는 특정 기업의 문제처럼 보입니다만 현재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의 본질을 고스란히 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쌍용자동차는 올해 1분기만 하더라도 약 2천억 정도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13분기 채 적자형진을 계속하고 있음을 뜻합니다. 앞으로도 도무지 적자를 벗어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일각에서는 쌍용차 매출부진과 유동성 위기의 요인을 오한폐렴에 장기화에 찾는 경우가 드물게 있지만 쌍용자동차는 훨씬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이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쌍용그룹을 몰락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중국계 자본 그리고 마힌드라와 같은 인도계 자본까지 위험에 빠뜨리게 되었습니다. 인도 마힌드라 그룹의 쌍용자동차 포기는 이미 지난 4월부터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개했던 2,300억 정도의 투자 대신에 일회성 특별자금인 400억 지원에 거쳤습니다. 고임금과 고비용 구조의 고착화, 신규 투자 이력 미비와 신차 개발 능력 낙후, 규모의 경제성 미비, 정지차 및 자율주행차 등장과 같은 자동차 시장의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적응 능력 부진 이 같은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회사가 바로 쌍용자동차입니다. 쌍용자동차는 현재 직원 5천 명을 포함해서 부품협력업체까지 모두 포함하면 약 1만 명의 고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현재 쌍용차는 정부가 민간기업의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해서 마련 중인 기간산업안전자금의 기대를 한껏 갖고 있습니다. 약 2천억 정도 수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겉으로는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고용유지라는 관점에서 정부가 끝까지 쌍용자동차에 대한 지원을 미룰 수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손병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에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재무적인 관점에서만 볼 것이지 아니면 다른 파급효과까지 봐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고 여러 부처가 모여서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시 이야기하면 정치적인 고려 때문에 쌍용자동차를 지원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제적인 관점에선 지원을 꺼내야 되지만 이것이 바로 한국의 많은 그런 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현재의 모습을 그대로 쌍용자동차가 대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쌍용자동차는 7월 6일 날 700억억, 19일 날 200억 정도의 산업은행 대출 만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참고로 마힌드라 그룹은 2011년 인수 이후에 2019년 3월까지 1조 5천억 정도를 쌍용자동차에 퍼부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경영 정상화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다음 질문은 우리가 알아야 할 일입니다. 정부는 상당 기간 동안 쌍용자동차를 포기할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경제 문제가 경제 문제가 아니고 이 땅에서는 경제 문제가 흔히 정치 문제화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투입하는 투자금은 명분을 어떻게 제시하든 간에 대부분 낭비로 끝날 것으로 봅니다. 마치 메마른 땅에 물을 주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연상시키면 되겠습니다. 그와 같은 형국이 많은 부실기업의 지원으로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자원낭비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쌍용자동차의 경영 정상화는 잘나스 이야기하면 쉽지가 않습니다. 회생 확률은 아주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감을 갖고 최후의 수단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과감한 인력구조조정을 통해서 고정비 부담을 현저하게 낮춘 다음 확보된 투자 여력을 갖고 목숨을 걸고 신차 개발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감한 인력구조조정이란 것은 한국에서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그것을 막을 그런 종류의 사안입니다. 한국에서 대규모 구조조정은 정말 어렵습니다. 더욱이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쌍용자동차는 2009년도 파업휴증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인력 감축에 대한 트라우마 이른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남아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과거의 인력구조조정에 따른 진통 때문에 더 이상 구조조정이 쉽지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납세자들의 피 같은 세금으로 쌍용자동차가 문을 닫는 날까지 바로 지원이 계속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야말로 자금을 먹는 하마 같은 그런 회사가 쌍용자동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정된 자원을 고용을 유지하는 곳에 쏟아 부을 수밖에 없는 나라는 결국은 자원낭비를 일상화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고 그런 나라는 결국은 언젠가 비용청구서를 크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잘라내야 되는 것을 잘라낼 수 없는 사회, 제거해야 될 것을 제거할 수 없는 사회, 구조조정을 해야 될 것을 구조조정할 수 없는 사회는 저성장의 깊은 늪에 빠지는 것은 물론이고 결국 자원낭비로 인한 청구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자원이 더욱더 생산직이고 미래가 있는 분야에 투입되었으면 수만 수십만 명의 고용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자원이 한국에서는 전통산업 그리고 이미 경쟁력을 상실한 분야의 정치적 논리 때문에 계속해서 파이프라인으로 공급될 수밖에 없는 그런 딱한 사정을 맡고 있습니다. 쌍용자동차는 바로 한국계 전반적인 문제를 반영하는 하나의 대표 사례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영어방송 공TV, GONGTV를 시작했습니다. 들어오셔서 구독도 해주시고 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TV